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8월 마지막 주 토요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천은미 호흡기 내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핫랭킹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핫랭킹 키워드는 바로 집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러다 보니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틀 전 지하철에 있었던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수님 지금 치료제도 안 나와있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저런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방역을 잘한 것은 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열심히 했던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쓰시면 감염률이 거의 한 1.5% 정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70% 이상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백신은 사실은 나오더라도 효과가 50%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홍역 같은 장기 면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독감이나 그런 것처럼 변이를 잘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더라도 고령자나 그런 경우는 항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 현재 예방 방법은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 결국 어제 구속됐는데요. 법원에 출석한 남성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폭행 왜 하신 겁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하셔야 할 수가 없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약을 24년간에 하고. 정신과 약을 갖고 들어있죠. 약 때문에 폭행하신 건가요? 저는 언제나 그런 면이 됐는데 자신이 이런 일이 없어서 친절할 것 같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원래 모르셨나요? 저는 못 찾으러 하루 종일 비용이 되요. 위원님, 보신 것처럼 폭행을 왜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답변이죠. 얼마 전에도 사실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끼라는 운전기사의 요구를 듣지 않고 바로 버스기사를 폭행했던 분이 구속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대중적인 교통이나 이런 데서 많은 난동을 부린다든지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셨겠지만 직접 이렇게 폭행 벌어지고 또 주변에 어떤 시민분들이 굉장히 위협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시민들께서 공동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지금 경찰력이나 이것만으로 지금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상사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게 더 강화되면 좀 비정상적인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좀 더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압을 하고 또 어떤 주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3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400명대 치솟은 이후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신규 환자가 확진자가 308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5명이고요. 계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몇 명이 조금 줄었다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유행하는 것은 초기보다 거의 10배 이상 감염력이 높고 바이러스 양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무증상 감염이 80% 이상, 90% 육박한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고 지금 감염 장소를 보시더라도 모든 곳에서 다 나오고 있는 일정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무증상 감염이 많은데 고령자분이 또 감염이 잘 되세요. 이 바이러스가 약간 약화가 됐기 때문에 감염이 될 때 증상이 없이 잘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중상자가 굉장히 늘었죠. 64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이 오면서 일부에서는 생활치료시설도 부족해서 집에서 하시다가 집안을 다 감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집에서 자가격리는 위험하세요.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시설에 가셔서 건강하신 분도 상태를 보고 호전이 되면 이제 집으로 가실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악화가 되면 바로 병동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상이나 중화자 병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자 수가 오늘은 300, 내일은 40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금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고령자 중심의 무증상 감염이 확산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든 감염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에서는 지금 병상을 생활치료시설은 저는 호텔을 이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주변에 호텔을 국가에서 좀 하셔서 거기에 생활치료시설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조금 문제가 되는 사례는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이번 주 내내 2천 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볼 때도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해주신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모임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확산이 확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런 확산세는 일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상태로 모임을 자제를 안 하게 되면 그 정도 늘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정말 안전한 집에 머무는 게 사실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왜 부산 목욕탕에서 세신사 두 분이 확진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접촉한 이용객, 직원 한 1,500여 명이 추가 확진도 가능하다. 이래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목욕탕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데 어떻게 음성이 나왔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날짜가 27일, 28일 날 각각 확진이 되셨고 검사를 29일 날 주변에 접촉하신 분들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짧아요. 검사한 잠복기가 앞으로 추후 더 나오실 확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습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습도가 많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부들을 접촉하신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을 접촉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으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접촉 반경이 아마 조금 적었을 거고 이런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것도 좌우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주도 상황인데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중 2명이 확진됐는데 이 시국에 투숙객들과 야간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귀포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자가 직원에게, 또 직원이 방문자에게 이렇게 연쇄 감염을 일으킨 건데 3일간 야간 파티를 했고 약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 더욱이 파티 당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질 게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현미평론가님, 지금 이 시국에 이런 파티,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요? 통상 8월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낭만적이고 파티하면 좋죠. 할 수 있죠. 문제는 올해는 특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국이고요. 지금 2.5단계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카페도 이용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음식점, 외식도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정말 자신의 생활을 다 이렇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파티를 열었다. 파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술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제주도에 야간 파티다. 캠파이어도 하고 음악도 켜놓고 춤도 추고 이런 분위기일 텐데 확진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 확진됐고요. 그리고 접촉했던 직원 확진됐고요. 20여 명의 그리고 이게 잠깐, 잠깐 흥을 돋우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최대한 야외니까 하는 가운데 잠깐 모여서 축배를 들고 헤어지시죠? 도 아니고 사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또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온천을 이용했는데 밝히지 않아서 동선의 문제가 생겼어요. 해운대 얼마나 다행입니까? 1500명 정도가 접촉해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1300여 명이 지금 음성으로 나와서 너무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 유사한 일이 뻥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탈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좀 경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상권 청구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다른 때와는 다르다. 행동을 우리가 좀 다르게 남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정부가 2.5단계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이고 술집 그 매장 내에서는 식사가 안 되고요.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나 할리스와 같은 대형 퍼피 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고요. 헬스장이나 당구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3분의 1 이상의 인원은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은 모일 수 없게 되고 또 요양병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금지되는 상태인데요. 이혼님들 저는 궁금한 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나 할리스와 같은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매장 내 식음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 빵집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밤 9시까지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는 또 가능해요. 좀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단계, 3단계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조금 더 2단계보다는 중간단계적인 성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특히 스타벅스 파주 야당점 같은 경우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여 명 넘게 확산이 됐는데 그만큼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 그다음에 냉방기를 통한 감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페 같은 거 하면 보통 마스크를 빼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자칫하면 풍선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3단계로 가면 아예 모든 걸 다 셧다운하잖아요.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자 그럼 대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꽤 큰 커피숍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곳을 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빵집인데 베이커리가 실제 카페처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은 프리랜서라든지 또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벅스나 할리스나 대형 프랜차이즈 안 가겠지만 그러면 다른 빵집에 파리바게트라든 이런 데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분산 효과를 노린 건데 자칫하면 이게 풍선 효과로 해서 한 곳에 더 집중하는 효과? 왜냐하면 수요는 일단 있는데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어떤 특정한 곳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가 굉장히 탁상공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식당 같은 경우도 밤 9시 이후에 못 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9시 이후에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데인데 그런 데들은 일단 다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책 없이 일단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밥만 먹는 식당만 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너무나 편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조치가 되면 제가 우리도 한 바와 같은 그런 풍선 효과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호미 교수님,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풍선 효과가 오히려 우려된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부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5단계라는 어떤 고유책을 낸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들은 다 3단계로 빨리 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볼 때는 2.5단계 어떻게 확진자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민들이 다 협조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은 다 이제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모임 자체는 많이 자제가 되죠. 개인적인 어떤 모임을 자제를 해서 접촉을 좀 상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카페하고 프랜차이즈하고 조금 차이를 두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우리가 마스크를 못 쓰는 이유가 음식을 먹거나 물에 젖으면 못 쓰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좀 지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물에 젖다 보니까 벗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침을 좀 주셔야 되고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카페는 우리가 딜리버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포장을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을 드시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로 몰리게 되면 말 그대로 풍선효과나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한다든지 몇 명 인원을 좀 제한한다든지 좀 치밀한 2.5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수일 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어떤 지점에 각 어떤 곳마다 세부 지침이 꼭 필요해요. 그냥 대강하라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세부 지침을 좀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최대한 안전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데 그래서 개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 소개 영상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휘저어서 커피를 만들고 우유도 따르고 저게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그런 영상이겠죠.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집 앞에 자신의 카페를 만드는 직접 만드는 영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홈카페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집에서 빵을 만드는 모습 커피를 만드는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집에서 코로나 시기를 견뎌보자 이런 취직 영상들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 블루 이렇게 해서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당분간 또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신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든지 사실 필라테스가 나온 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만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내에서도 운동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하고 가족끼리 주말에 등산을 간다든지 우리가 조금 이 기회에 가족과 조금 화목하게 여러 가지를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또 하나 걱정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 핫랭킹에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총파업입니다. 바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동 소식인데요. 먼저 어제 정부 입장을 들어보시죠.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 정책을 두고 강대강 충돌 양상입니다. 정부는 어제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정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어제 10명을 고발 조치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는 278명에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화보다는 일단 좀 강력히 압박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압박할수록 사실 전공의나 전임의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비치고 있고 또 지금 의협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 제3차 총파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분들이 강력히 반발하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는 결국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조치와 함께 여러 가지 의료보험 관련해서 첩약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분들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 시점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화로 빨리 타협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강경한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타협을 위한 대화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의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전선에 싸우고 있고 우리가 또 의사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금 배지도 달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 여당 일각에서는 의사분들을 향해서 무슨 바이러스다 이런 굉장히 극헌을 지금 서슴치 않고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때일수록 오히려 의사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해주면서 왜 이러는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타협에 나서는 것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법무부에서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이탈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의사인데 의사의 업무를 보지 않았다.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죠. 형사적으로 보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형이다,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조치에 의사협회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고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정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교수님, 교수님 같은 의료인이신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정부 고발 조치가 폭거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의료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이 찬성합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공공의료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가 사실은 10년이지만 진짜로 공공의료에 근무하는 기간 2, 3년이 안 되고요. 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가서 공공의료 배운 것을 베풀만한 병원이 지방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료 인프라가 전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에서는 모두 제대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부터도 바로 의료계로 복귀하겠다는 게 우리 인터 레지던트 전임이들의 정말 피 끓는 그런 마음이고 저도 당직을 하면서 30년 만에 당직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의료인이 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 곁을 이렇게 코로나 위중한 시기에 떠나고 싶은 의료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빠른 조만간 오늘이라도 협의체를 만드셔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병원의 인프라를 좀 많이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사실 전공의 부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몸소 느끼실 것 같은데 현재 진료 차질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차질이 있습니다. 수술이라든지 외래는 우리가 전문 교수들이 주로 보니까 크지 않지만 수술과 중환자 관리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제만내도 전공이 3명이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재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상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 정말 강고히 부탁드리고 의료인들도 정말 협조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전우미 교수님께서 오히려 하여튼 많은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속에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7일에 약물을 마시고 중태에 빠졌던 A씨가 있는데 병원 13곳을 3시간 동안 문의했지만 다 지금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 끝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8일에도 새벽에 심정지가 온 30대 남성이 의정부 시내 4개의 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이송이 불과하다 이런 통보를 받고 양주까지 이동하다가 결국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의료계에 절박한 사정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의사분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지금 일단 파업 사태가 생기면서 이런 의료 공백들이 조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의정부나 사실은 서울에 조금만 벗어나도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파업을 해버리면 실제로 의료 시스템이 가동 안 되는 지방은 더 심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너무나 의료 시스템이 서울로 집중이 돼 있고 또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 실제 돈 되는 것만 집중이 되다 보니 그런 현상도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또 의료보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좀 더 의료진들하고 의협이나 또 의료 산책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공공의료를 발표를 해버린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사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지금 시점 자체도 사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예전에 의약분업이 있을 때 그때 4개월을 파업을 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뭐 굉장히 심각했지만 그때는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정말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이나 또 의사분들께서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해서 일단 이런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두고 군인들의 전장 이탈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발언을 두고 본인의 SNS에 즉각 대응을 했는데 내용은 이래요. 파시스트적인 행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또는 의료계나 이게 격앙되는 쪽이 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국민들의 여론, 민심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료인들의 파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국민들은 지금 사실은 양쪽 다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야 되느냐. 대통령은 지금 의료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지금 전시라고 선언을 했는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왜 군인들이 현장을 버리고 떠나십니까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또 의료협회 회장은 오히려 정부가 뒤에서 총질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정부에 대해서 파시스트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 내용의 여부보다도 다 지금 분노해 있다. 겨앙되어 있다. 불안한 거거든요. 엄마, 아빠 싸우면 아이가 불안하죠.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까 청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청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면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로 설득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 찬성인데 방법이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그럼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 맞대하죠. 공공의대는 조금 지금 이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해 봅시다. 이 네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세 번째, 한약의 첩약을 의료화한다. 이거 완전히 별개 문제 아닙니까? 양의와 한의의 문제잖아요. 따로 논의를 하시고. 네 번째, 원격 진료는 의료계 내에서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있고 시민단체는 오히려 또 반대해요. 그럼 이거는 정부와 의료계와 어떤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앞으로 시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의협의 파업의 이유는 4대 악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멈추지 않는다. 이 파업이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걱정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어제로 파업이 끝났는데 9월 7일이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머리를 맞대려고 하면 이 네 가지의 안이 꼭 all or nothing 0 아니면 100이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네 개 정책을 좀 분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과 합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건 정말 원미래의 이야기니까 이번 정권 내에는 끝나지도 않을 일이다. 의대 정원 확대 2023년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다음 정부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코로나19가 가장 시급한 이때 파업이 있어야 하며 또 정부는 의사들을 고발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서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 자세로 함께 좀 다시 한 번만 물러서 주셨으면 어떨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께서 경황된 쪽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료계 직단 행동의 여권은 비판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시권 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치아였다면 의료계가 파업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러면서 민주정권은 파쇼라고 떠든다 이런 식으로 강도롭게 비판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자꾸 자극하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원은 뭐 의사분들을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동안 이분들의 해왔던 노력들 그걸 인정을 해주면서 문제가 뭐인지 정치란 게 뭡니까? 뭔가 타협을 이뤄놓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 할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정치인의 할 인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정치부를 출입하다 보면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양쪽으로 타협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할 수 있도록 윤활한 역할을 해주는 게 정치인들 할 역할입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강한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탄압한데 세상 좋아진 거 알아. 이렇게 지금 윽박질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치과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사의 어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텐데 그렇다면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할 시간에 의사분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 요구가 뭔지 정부의 입장이 뭔지 그걸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앉아서 그냥 페이스북이나 두드리지 마시고 정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좀 저는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이야기도 나오고 의대나 대항병 교수님들도 참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 같아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되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공공의대입니다. 저는 아까 생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4개를 분리를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걸 하나만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료인들은 더욱 좋게 만들고 싶죠. 이거를 하향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확대를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만 국가에서 같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한다면 아마 의료계는 바로 오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바로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부, 의료계 모두 코로나 방역에만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천은미 교수님과는 인사드리게 나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 키워드 만나보시죠. 핫랭킹 키워드 만나보시죠. 고정과의 의견을 조언합니다. 박진인 좋은산이 상소문을 올리니 상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주니 여기시여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신리를 주니 여기시여 스튜디오에는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한 심우 7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공지된 지 딱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을 채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일 작성돼서 비공개 논란이 있었는데 27일 날 오후에 공개되고 오늘 낮 12시 30분 기준으로 33만 명이 이 상소문을 동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런 호응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일 날 작성에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공개된 게 아니고 한 15일 만에 비공개됐습니다. 비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워낙 이 상소문 자체가 쓴수를 담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목조목 현 정부에서 뼈아프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굉장히 거꾸로운 그러한 청와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가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문구를 썼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상황을 굉장히 빗대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지지도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작성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건 일단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평론가님 앞서 얼핏 짚어주시긴 했는데 청와대에서 왜 보름 동안 비공개 처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됐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비공개 처리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비공개 처리는 지난해 3월에 청원 시스템에 도입이 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해는 돼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욕설이라든가 비방 그리고 또 중복된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 이슈에 대해서 쭉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럼 이게 문제는 너무 혼란하니까 그러면 사전 동의 100명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은 비공개 상태에서 4만 6천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해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해당 게시물의 URL을 쳐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게 전면 공개가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비공개 상태에서는 사전 동의를 100명 채워라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길었어요. 보름 정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고 있고 동의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20일만 넘은 걸 봤는데 오늘 벌써 3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을 넘기면 청와대가 또 답변해야 되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가 보름 정도 비공개로 처리했던 것이 혹시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껄끄러웠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당연히 아니라는 입장이죠. 이현재 의원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또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무라는 게 당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이런 뜻의 시무라고 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율곡 2가 시무 6조를 선조한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10만 양병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이 외군이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만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그 건의를 무시했죠. 바로 그 이에 우리가 침탈이 됐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도 시무 28조가 있었고요. 또 신라시대에는 시무 10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가 해결될 문제들에 대해서 시무를 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7조라는 거에서 모든 의미를 담아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지난 정부의 탄핵으로 해서 세운 정부 아니겠습니까?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소통 어떻습니까? 4년 지났는데 잘 돼간다고 느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좀 많아졌습니까? 부동산 문제 내 집 마련 좀 잘 되어 가십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4년이 됐는데 바뀐 게 뭔가? 내 삶이 지금 좀 더 나아진 게 뭔가? 라는 걸 보면 최근에 검찰과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편가르기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결국 국민의 삶이 너무나 막혀 있는 거죠. 물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동의를 한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너무나 어떤 풍자와 유머를 섞어서 한 이야기에 굉장히 좀 사이다 같은 느낌인 게 아닌가 저는 최근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시청률이 안 나와서 없어졌지만 코미디언들 이야기는 보면 뭔가 현 정치권에 대해서 풍자를 하면 바로 어떤 면에서 몰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바로 하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개그 프로가 우리가 공중파에 사라졌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풍자도 할 수 없는 개그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속 시원한 이야기가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누가 썼는지에 또 관심이 쏠린다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필력이 대단한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 그 일부 문단의 앞글자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읽어보면 함께 보실까요? 현미, 해찬, 미애, 조국 현 여권 지도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좀 의도한 것 같아요. 여권 지도부 중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저게 나오지 않고요.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네 명을 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운유를 맞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이행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이행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현 상황에 맞게 굉장히 문장을 좀 콕 집어서 이걸 적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정도 되면 본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미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서생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어떤 문학적인 측면이랄지 언어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도 일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소문이잖아요. 조선시대에 주로 상소문이 있었고 상소가 무엇인지 본질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약간 상당히 일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먼지 같은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어떤 필력이랄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정치적인 시사랄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심우 7조를 올린 청원자가 진인, 조은산 이런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24일 날 새로운 청원을 올렸다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심우 7조 가장 회자가 되고 유행이 된 그러한 청원 외에도 여러 가지를 올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현미 파직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좀 교체하라 이런 요구일 수 있겠죠. 또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은 다치킨자 규제론 이런 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흔히 1인 1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가구 1주택에 빗대서 여러 마리의 치킨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주택에 비유한 풍자예요. 그런데 심우 7조가 유명했지만 뉴노멀이라는 게 올라왔는데요. 뉴노멀. 뉴노멀 시대에 이게 세 자리 세 자리를 내가 천거하노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천삼석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세 자리가 아까 잠깐 이니셜이 세로로 나왔지만 신 김현미를 여기서 신은 신하라는 뜻입니다. 김현미 장관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는 붕어를 쓰시옵소서.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강한 비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신추미애를 파직하시옵고 그 자리에는 개를 쓰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이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거세지만 세 번째가 저는 약간 흥미로운데 신 노영민을 파직하시어 진인 좋은 사람을 쓰시옵소서. 마지막에는 본인을 스스로 선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은정 의원님 앞서 내용도 짚어봤는데 처음 왜 심우 7조는 보름 만에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한 나흘 만에 재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지금까지 한 4번의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워낙 청와대가 이걸 좀 뒤늦게 본래 글을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빨리 올린 것 같은데 그만큼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또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바뀐 게 없다.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계속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국민들 편가리게 하다 보니 해야 된다. 또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를 좀 기용해라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뭔지 저도 이게 쭉 글을 읽어보면 이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이게 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상소문 형태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신 분이 아니면 그렇겠네요. 사실 이런 류의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운율을 맞춰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미네르바의 봉인가요? 어떤 그분이 굉장히 경제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졸인 분이 글을 올려서 굉장히 그때 한번 쇼킹한 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 내에서도 정말 재하의 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무슨 글이 올라올지 또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를 하고 또 운율을 맞추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깊은 것 같고 고통뿐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39살 가장이다 이렇게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보 인터뷰에서도 글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박봉 월급쟁이다. 진인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진인은 먼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사판 전전을 했고 그래서 현장의 먼지 처지와 내가 닮아서 진인이라고 졌다. 이러시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본인을 숨기기 위해서 낮추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진인, 먼지 같은 사람 사실은 이게 예사롭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는 총각 때 공사장을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연이랄지 먼지 같은 걸 흩날리고 그것에서 어렵게 일했기 때문에 진인이라는 그런 호를 썼고 좋은 사는 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호나 필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호나 필명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쓰는 그런 소지는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인천에 거주했고 두 아들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내용 중에 우리가 저런 내용,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건 보수 아니야? 보수 아니면 극우 보수로 상당히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본인은 보수도 진부도 아니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이 글 자체를 굉장히 충심에 의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본인의 어떤 실체가 조만간 저는 밝혀질 것으로 봐요. 우리나라는 워낙 SNS를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가면 다 신상 털기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는데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실력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편호관이 결국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친무칠조 상소문이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소문을 받아들여 국토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겠다 이런 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국민들의 어떤 심경,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역사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상소를 받아들인 적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안 나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소문 내용 자체가 현 정부와 개설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던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과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과는 굉장히 정반대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모든 것은 잘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안 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호 소문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20억입니다. 20억 20억 아파트 진여받은 DJ 손자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할 것은 곧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200여 명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내로남불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 7월에 다주택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20억 원대 강남 집을 판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징역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일 평론가님 이 논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국회의원들 일부 175명에 대한 재산 공개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최고 부자는 누구다 가장 빚 많은 사람은 누구다 어제 신문에 많이 회자됐고요. 그중에 김홍걸 의원은 집이 세 채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시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매도하겠다 얘기는 안 했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다수는 그것을 집을 팔겠다 내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중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20억입니다. 세 채 가격을 합치면 76억 원의 부동산 자산가예요. 그런데 그중에 적지 않은 비중인 20억의 강남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증여세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왜 이것을 팔지 않고 증여했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김 의원 측은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데 아내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앞서 언급은 주셨지만 저희가 김 의원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금매로 팔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 또 증여세 6억 원도 모두 납부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에요. 글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참 이 금몽벌 의원의 이런 태도를 보면 지금 정계 입문한 이후에 지난번 형과 지금 김대중 대체단 이 재산을 놓고 다툼을 벌여서 소송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도 지금 이 집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다툼이 벌어지고 또 본인은 이 이유를 자기는 팔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그냥 중요하자고 그랬다. 또 부인한테 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치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께서 싸워오셨던 또 이분들 좋아하고 여전히 가슴속에 담아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불러일으킨 것들 더군다나 지금 보면 이게 다들 이 증여세 같은 경우 6억 원도 같은 경우도 사실 증여세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거거든요. 세율이 낮을 때 증여를 한 겁니다. 본인이 또 국민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팔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여로서 팔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취재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증여한다고 해서 다 보니까 그런 거 알로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모를 떼어보니까 이름이 아들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으니까 팔라고 내놨는데 이 부인, 집사람이 그냥 아들한테 주자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태를 보면 저는 그래서 김홍고론이 본인한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재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아버님의 어떤 명예의 훼손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과연 김홍고론이 정치할 이유가 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유연이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 증여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10 부동산 대책에 보면 증여세율을 대폭 높였는데 그게 시행되기 전에 증여해서 증여세를 낮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월 12일에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때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파격적이었고 이전에 다주택제에 대한 어떤 종부세도 엄청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면 세금을 워낙 많이 내야 하니까 오히려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해서 증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향후에 다주택차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원래 증여세가 한 3.5% 되거든요. 12%로 대폭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 4배 이상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홍굴 의원이 증여한 시점이 7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그 제정된 법, 그 법 자체는 개정된 법은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택의 증여가 이루어졌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김홍굴 의원도 동참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절세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아까 상수무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구죠. 그 자체를... 저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김홍굴 의원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증여세를 3.5%에서 12%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증여를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증여를 막아서 이게 시장 매물로 나오게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취지인데 그 법의 발의에 동의하고 또 통과하는 데 본인이 일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본인 자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이렇게 증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세금 인상된 것도 굉장히 구설에 오르는데 좀 살펴보시면 기존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가면서 지난 12일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무려 4억 원이나 전세금을 올려서 받았어요. 일단 김 의원 측은 시세대로 받은 거라 문제될 건 없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김 의원이 주장하는 법 취지와는 좀 상충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도 주장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세 2 플러스 2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왜 통과시켰습니까? 결국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2년 살면 특별한 게 없으면 2년을 더 살게 하고 5% 안으로 인상률을 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 취지 때문에 여당이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얼마나 또 많은 반발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보니까 지금 살고 있던 전세 나가게 한 다음에 4억이나 높게 했어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한테 4억을 더 받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입주자한테 4억을 더 받은 것인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시세대로 받았다. 맞습니다. 시세대로 받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 임대자 3법을 통과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충돌이라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국회의원을 또 국민의 대표를 왜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홍고로 인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여전히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국회의원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정말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민주화에 대한 업적들 과연 거기에 걸맞는 것인지 또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여권에서 증여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증여보다는 주택을 내놓도록 증여세를 대폭 올렸는데 본인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은 전세값을 크게 올린 다음에 전월세 제한법을 또 발의하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이 20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강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라고요? 네. 강남이고요. 지금 이 주변은 재건축이 다 끝나서 상당히 좀 지역 정비가 다 된 거죠. 학군도 좋고 강남이지 않습니까? 뭐 다 누구나 선호하는 데인데 입지 자체가 좋아서 지금 굉장히 선호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사고 싶은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세집으로 내놨는데 4억을 올려도 사실은 바로 지금 계약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아까 증여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좀 했으니까 이 집은 지금 김홍골 의원께 아니라 아들 명의의 소유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임대인이 김홍골 의원이 아니고 차남이 임대인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 2 플러스 2 5% 상한제 적용을 받을 테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통합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고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복형과 지금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서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좀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아쉽다 이런 취지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번에 어떤 부동산 관련된 거 말고도 지금 김홍호 씨하고 지금 노벨 평화상 상금하고 그다음에 동교동 사죄 관련해서 법제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이신 선친이신 김대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업적이 있어서도 가장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또 대통령 재임 때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재임한 대통령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선친의 어떤 정신이랄지 자기가 선친의 아들로서 어떤 상징성 이런 걸 좀 본인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위치랄지 누구의 자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김홍호 씨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기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지 다른 자녀들이 나눠갔다는 건 아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본인이 생각을 좀 달려야 한다고 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워낙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려울 때 호남에서 좀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쉽사리 직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1시부터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화면에 준비됐나요? 네. 지금 보신 화면인데 지금은 안규백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장의 인삿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장은 안규백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가장 조용한 전대가 아닐까 싶어요. 전당대회가. 참석자들이 한 10명이 내외로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 잠깐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고 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군일척의 심정으로 우리 당을 반석위에 올리는 데 혼신을 다하신 이현정 의원님. 지금 여기도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대 가장 조용한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택트 전당대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 국면이 정치 행태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대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뽑혀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지금 더군다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해찬 대표나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아마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없고 지금 일단 이 후보들은 더군다나 이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사에서 저렇게 아주 소규모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당대표와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문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사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당원과 그 다음에 권리당원 거기에 대의원들과 권리당원 거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 한 5%인가요? 이거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당원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지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실제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투표율은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은 워낙 이게 익숙하다 보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런 어떤 시대가 과연 민의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 대한 또 하나의 실험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온라인으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가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직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책에 걸립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정책에 걸립니다. 지금 보신 퇴임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거의 참석을 못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번에도 예찬 대표는 20년 직권론 또 얘기를 했어요. 20년에게 아직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본인은 아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정치는 우리가 정년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그만뒀다 할지라도 다음 대통령 승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제가 붙겠죠. 건강에 허락하는 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본인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표로서 내가 볼 때는 정치 운이 굉장히 빵빵하신 분이라고 봐요. 특히 은퇴를 하기 전에 당대표 그만두기 전에 지난번 총선 때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역량도 있고 정치의 감각도 있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역할을 할 그런 여지는 많이 있겠지만 이번 다음 역할을 해서 또 다음은 대통령을 탄생시키려고 한다면 현 정부가 다음 대선까지 얼마나 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가면서 정치를 펴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 의원님 앞으로 한 4시간 뒤쯤인 오후 5시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에 뽑히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지금 원래 민주당 당원당규상 대권 후보는 1년 전에 당직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일단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 7일 날 지금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대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정기국회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이건 문제라든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당대표로서 얼마만큼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낙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지금 또 당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4년 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레임덕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제어해낼 수 있는가라는 과제 그다음에 지금 당장 있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아마 차기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절차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항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랭킹 키워드는 비상입니다. 어디가 비상에 걸렸을까요? 해군기집 진해가 비상인 이유입니다. 평노가님 배우 박보검씨인데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는데 박보검씨 때문에 진해가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데 명배우기도 한데 음악도 저렇게 잘해요. 그런데 원래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해요. 그래서 31일에 입대를 하는데 해군과 공군은 지원해서 합격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해군 문화 홍보단의 건반병, 피아노 치는 병사로 합격이 된 거예요. 8월 31일 입대. 팬들이 얼마나 또 애가 타겠습니까? 그럼 진해에 보통 육군이라도 훈련소에 입소할 때 팬들이 모여 있잖아요. 짧은 머리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코로나19 와중이지 않습니까? 진해 아파트에 이런 문구가 붙은 거예요. 서울 및 각 지방에서 박보검 팬들이 대거 진해에 내려와 호텔 및 모텔에 투숙 중이니 입주민은 필히 마스크 착용을 당부. 좀 한적하던 진해가 박보검씨의 팬들로 바글바글 하니까 벌써부터 내려간 건가요? 마스크를 착용하시오라는 방이 붙은 겁니다. 인기 스타들의 입대, 제대 현장 늘 많은 팬들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수도권에서 대거 밀려오면 우리 동네에 또 코로나19가 번지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풍속도가 상당히 달라지겠어요. 저는 일단 그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제는 인기 스타들이 입대할 때 팬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는 또 박보검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스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오면 뭐 식사할 거 아니에요. 또 모텔에 호텔에 잘 거 아닙니까? 또 카페에서 차 마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코로나도 결국 스타가 입대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네. 이 의원님 이렇게 주민들의 걱정이 높아지니까 박보검씨 소속사 측에서도 좀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중간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팬들한테 인사 말이야 이런 걸 보통 이제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가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측에서는 일체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코로나 지금 2단계 전국적으로 2단계가 발동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팬들께서도 오시지 말도록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팬들도 아마 그런 데 동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엔터테인먼트 사측에서는 전혀 어떤 행사 없이 바로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론가님 그런데 이번에는 팬들이 화가 났다고요. 팬들이 화가 났죠. 그것도 왜 그런가요? 아까 그 진해 아파트의 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재된 게시문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니까 박보검 씨의 팬들은 우리가 지금 전세버스 등을 대절해서 진해를 간 바가 없다. 간 적이 없어요. 이때는 내일 모레잖아요. 그럼 미리 며칠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아파트에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가서 진해를 시끄럽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방을 붙이셨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예방적 차원에서 올린 글이다. 이전에 공지했던 것은 조금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리도록 하겠다 해서 일단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팬클럽도 아까 블라썸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실 인사 없이 그냥 바로 입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팬들은 가서 마지막 뒷모습이라도 배움을 하겠지만 우리가 통상 보던 많은 팬들이 입대하는 주변에서 시끌시끌한 장면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 주시긴 했는데 박보검 씨를 시작으로 앞으로 풍속도가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있으면 투바로티 김호중 씨도 입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팬들이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연예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들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 사실 언택트한 그런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저희 발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하루 2천 명이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바로 우리 옆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